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1번 이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를 골라 보러 가겠습니다 상황 보니까 편도 3차로 도로고 우측 전방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편도 3차로 라는건 이렇게 하나 둘 셋 간다는 거죠 1 2 3 이구요 지금 내가 3차로에 있네요 그리고 좌측 차로에 택시가 주행 중이래요 여기 택시네요 오 보니까 택시 마크가 딱 있죠 택시 주행 중이고 시속 60km 속도로 주행 중에 있어요 자 요 상황이면 어떨까요 보통 택시가 이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 택시 잡으려는 사람이잖아요 손은 들고 있다는 얘기죠 택시가 쫙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죠 요때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보기 볼까요 우측 전방에 사람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내려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한다 그쵸 차도로 걸어 내려올 수가 있죠 요거 조심해야 되겠고 또 조심해야 될게 택시 들어가는 건데 볼까요 우측 전방에 사람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내려올 수 있으므로 전주동 불빛으로 경고를 준다 이거 전주동 불빛 경고 줬다고 해서 저 사람을 못보면 어떡해요 못 볼 수도 있고 눈 깜빡였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안전운전 방법이라 보기 어렵고요 3번 2차로에 택시가 사람을 태우려고 3차로로로 급히 들어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대비한다 그죠 이거죠 이거 차가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승객이 도로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이거 맞구요 그 다음에 2차로에 택시가 사람을 태우려고 3차로로 급히 들어올 수 있으므로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면 안되죠 속도를 줄여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고요 2차로에 택시가 3차로로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신속히 2차로로 피해준다 신속히 나온 틀렸다고 했습니다 신속히 피하는 게 아니고 서행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우측 전방 사람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내려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하는 것과 2차로로 택시가 사람을 태우려고 3차로로 급히 들어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대비한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02번 도심지 이면도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도심지 이면도로래요 이면도로는 이렇게 중앙선 같은 게 따로 없고 그냥 검은색 포장만 돼 있고 아주 좁은 도로 보행자가 많은 도로 이런 특징이 있죠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려는 중이고 자전거 운전자는 애완견과 산책 중이다 자전거도 타고 애완견도 내리고 있대요 이런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서 안전운전방법 두 가지 볼까요 자전거와 산책하는 애완견이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 그죠 물론 저 강아지 끈 안 하고 있어서 개 스스로 막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차 사고가 발생하면요 개 주인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산책하는 애완견이기 때문에 그림상으로인지 자세히 판단이 안되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끈을 메고 있을 거예요 목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이제 복잡해지죠 가피구멍을 또 막 해야 됩니다 아무튼 자전거와 산책하는 애완견이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얼마인지 나올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맞구요 두 번째로 경음기를 사용해서 내 차의 진행을 알리고 자전거에게 양보하도록 한다 경음기를 사용한다 도심지 이면도로 면요 차량보다는 보행자나 사람들이 위주인 도로에요 그죠 속도가 매우 낮은 도로들이죠 경음기 써서 차의 우선권을 알린다는 것은 올바른 운전법은 아니에요 경음기 나오면 보통 대부분이 또 오답이죠 틀렸고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이 얘기 맞는 얘기죠 속도를 줄인다 어린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죠 어린이나 애완견이나 어차피 위험 판단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죠 더 중요한 건 어린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각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되죠 맞는 얘기구요 속도를 높여 자전거를 피해 신속히 통과한다 높인다 틀렸고 신속히 틀렸죠 따라서 4번 틀렸고 전조등 불빛을 번쩍이면서 마주오는 차에 주의를 준다 저 앞에 마주오는 차가 있긴 한데 전조등 불빛 번쩍이는게 큰 의미가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지기 때문에 전조등이 큰 의미는 또 없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의를 줄 때 전조등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자전거와 산책하는 애완견이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번과 어른이가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80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했습니다 상황보죠 좌측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구요 반대편 정지선 앞에 정지한 차량이 딱 보이고 있어요 정지 차량이에요 우측 보도 위에 보행자들이 보이고 있구요 이런 특성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완전히 운전할까요 볼까요 전방 횡단보도 직전에서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통과한다 지금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지선 앞에 정지를 해야 됩니다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거에요 속도를 줄여서 서행으로 통과하면 안되는 겁니다 틀렸어요 두번째 횡단보도 좌측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사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통과한다 아니에요 일시정지하고 갑니다 3번 좌측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므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한다 이게 맞는 거죠 제대로 정확하게 법에 딱 맞게 운전하고 있죠 4번 횡단보도 직전에 급정지하면 뒤따르는 차가 추돌할 수 있으므로 그냥 통과한다 안되죠 일시정지하는 겁니다 왜요 뒤따르는 차가 추돌하고 이거는요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일이지 내가 신경써야 될 일은 아니에요 물론 신경써서 사고를 피하면 좋겠지만 우선적인 책임은 뒷차한테 있는 거에요 횡단보도 정지선을 정지한다고 뒷차가 와서 뒤를 받을 정도면 안전거리 확보 진짜 많이 안 한 거에요 5번 우측 보도 위에서 뛰어나오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으므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맞죠 일시정지 보행자 안전 우선 맞는 얘기죠 따라서 안전운전법원 두가지는 좌측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므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횡단을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한다 3번과 우측 보도 위에서 뛰어나오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으므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5번 답이 되겠네요 804번 다음 상황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킨 후 출발할 때 가장 위험한 상황 두가지는 했네요 상황 보니까 반대편 좌측 도로 위에 사람들이 있구요 반대편 속도를 줄이는 화물차가 보여요 그리고 우측 방향 지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 앞차가 보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상황이 뭘까요 1번 좌측 도로 위에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경우 좌측 도로 저기서 서성거리고 있는게 나랑은 큰 상관없죠 내가 지금 오른쪽에 서 있으니까요 반대편에 속도를 줄이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경우 속도 줄이는 화물차가 일로 이렇게 가는거에요 이렇게 가는거는 사실 나랑 상관이 없죠 정차한 앞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내리는 경우 내가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데 차문이 확 열리는 거에요 그러면 바로 차문 부서지거나 사람 다치거나 하겠죠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좌측 도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가 있는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우회전해서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딱 보니까 이면도로라서 중앙선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우회전이 크게 돌게 되면 내 차로 변경하고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험한 상황이 많네요 또 5번 내 뒤쪽 차량이 우측에 갑자기 차를 정지시키는 경우 내 뒤에 와서 차가 이렇게 쓰는 거는 내가 이렇게 지금 가는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위험한 상황 두 가지는 정차한 앞차량 운전자가 차 문 열고 내리는 경우 요거 그 다음에 좌측 도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해서 휙 돌아 나오는 차 크게 돌게 되면 내 차량 붙일 수도 있죠 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805번 다음 상황에서 주차된 A 차량이 출발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료인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지금 요 차가 A 차에요 이 차가 출발을 하려고 한대요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딱 보니까 우측에 일렬로 주차된 차량들인데 전방 좌측에 좁은 도로가 있어요 여기 좁은 도로가 있고 전방 좌측 먼 곳에 주차된 차량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뒤에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볼까요 내 앞에 주차된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사람 그쵸 이것도 조심해야죠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좌회전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보이질 않아요 트럭이 높기 때문에 탑차라고 부르는 요 차 윙바디 이런 차들이 있는데 거의 앞에 보이지 않죠 요기 지나갈 때는 굉장히 감속을 해야 됩니다 두번째로 화물차 앞 주차 차량의 출발 내 차 앞 앞 차가 지금 출발하는 거죠 앞 앞 차가 출발하는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틀렸고 반대편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자전거 반대편 좌측도 여기서 좌회전하는 거예요 내 앞 앞 차보다 더 앞에 있어요 이거는 상관이 더 없죠 A 차량 바로 뒤쪽에 놀이에 열정하고 있는 어린이 A 어린이들이 진짜 어려워요 이게 위험하고요 꼭 빵빵 한번씩 하고 또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내리셔서 애들 저 일로 옮겨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 됩니다 위험요소 맞고요 5번 반대편 좌측 주차 차량의 우회전 이 주차차가 갑자기 시동 걸더니 오른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우회전에서 나랑 상관이 없죠 뒷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는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위험요인 두 가지는 내 차 앞에 주차된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나오는 사람하고 내 차 뒤에 놀이에 열정하고 있는 어린이들 위험하니까 비키라고 해야겠죠 비켜주던지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806번 A 차량이 우회전하려고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 상황 두 가지는 A 차량이 지금 이 차거든요 이 차가 우회전을 한대요 이렇게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뭘 조심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상관 보니까 우측 도로에 승용차와 이륜차가 있어요 승용차도 있고 이륜차가 있네요 그리고 이륜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오는 건지 절로 가는 건지 지금 정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좌측 도로 멀리 진행해 오는 차량 여기요 멀리 진행해 오는데 차가 굉장히 속도 빠른 모습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전방 우측 보도 위에 보행자 보행자가 전방 우측 보도에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상황 두 가지 볼까요 1번 좌측 및 전방을 확인하고 우회전하는 순간 우측 도로에서 나오는 이륜차를 만날 수 있다 그죠 나오고 있는 거네요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한 상황 맞고요 좌측 도로에서 오는 차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여 우회전하는데 내 판단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만날 수가 있다 이 차가 우회전 할 때 저 멀리서 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천천히 돌다 보니까 쌩 오는 거예요 이 차도 못 멈추고 나도 피할 데가 없고 이런 상황 위험해지죠 맞고요 우회전하는 순간 전방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만날 수 있다 전방 우측 도로네요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한대요 내가 우회전한다고 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4번 우회전하는 순간 좌측에서 오는 차가 있어 정지하는데 내 뒷차량이 먼저 앞지르기 하며 만날 수 있다 우회전하는 순간에 좌측에서 여기서 오는 차가 있어서 내가 난 정지를 했는데 내 뒷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넘어서 앞지르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날 수가 있대요 내가 뒷차에서 나와서 앞지르기 하는 것까지 신경 쓸 건 아니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하는데 전방 우측 보도 위에 걸어가는 보행자가 만날 수 있다 내가 우회전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위험한 상황 두 가지는 좌측 전방을 확인하고 우회전하는 순간 우측 도로에서 나온 이륜차와 좌측 도로에서 오는 차가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우회전하는데 내 판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만나는 경우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은